아 지금 지금 2대2야 우리 2대2라고? 2대2야 2대2 아 그러네 크리스..야 쟤가 다섯명 죽였어? 쟤네 쟤네 일곱명 죽였어 일곱명 와 미쳤는데 쟤네들 와 쟤네 일곱명 죽였는데? 내가 더 깔아놓은 데 있지? 저기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그쪽에서만 싸워야돼 우리 오케이 야 이건 진짜 금수저 대 흑수저인데 최소 총은 있다라는 거야 어 야 온다 어 야 누가 누가 덧밟았다 저기서 덧밟은 소리야 저거? 아 저 위에다 오른쪽 오른쪽 두명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쟤네 총 있을텐데 내가 나무 캐줄까? 아냐 나무는 지금 중요한게 아니라 아 이게 드럼통이나 그런게 없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드럼통이 안보이네 오케이 오케이 쟤네들 지금 내 덧밟았거든 응 드럼통이 하나가 없네 드럼통만 있으면 지금 딱 드럼통에다가 폭탄 딱 만들어가지고 들고가면 되는데 그니까 딱 폭탄 막 던져가면서 아 없어 없어 쟤네들도 그거네 니들이 들어오라는거네 어 일로와 일로와 어차피 EA이니까 수치기 맞을 걱정 없고 여기서 싸워 여기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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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들도 밑에 막 깔아놨다 쟤네들도 더 깔아놨어? 밑에 막 깔아놨다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 먼저 가지마 그러면 돼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안가면 되잖아 뒤조심해 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리건가? 모르겠어 이거 밟아 어어어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쟤네도 화살이야 쟤네도 화살 어 맞았다 자 왼쪽에 왼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돌아온다 왼쪽에 한 명 돌아와 아래아래 아래로 아래로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 오케이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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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형 거기봐 내가 여기 뒤에 볼게 뒤에서 온야돼 볼게 뒤에서 온야돼 어어어 앞에만 봐 앞에만 봐 전기톱이다 전기톱 저거 미친놈이네 저거 어 앞에 앞에 야야야야 독발받다 와 얘 형이구나 어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라 왔다왔다왔다왔다왔다왔다왔다 전기톱 왔다 이 개같은 금수저새끼들 야 저기도 비해 저기도 비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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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저거 끝! 야! 와 다골 맞았어 와! 야! 도망쳐! 그렇지 쟤네들 간다 쟤네들이 가라 야! 안 돼! 야! 전기톱 개빡쳐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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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톱 개빡쳐 야 쟤 무슨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이야 컨셉 봤어 얼굴? 가면? 레알 레알 제이슨야 헝거게임에서 제이슨 만났다 와! 지리네 야 쟤네들 뭐야 쟤네들 7킬이란 이유가 있었네 아니 진짜 전기톱한테 잡히면 움직이지 못해 캐릭터가 잡혀가지고 가드도 안 돼 가드도 안 돼 그 다음에 뒤에서 칼질하는 거야 하아 앞에서 막 배떼기가 갈리는데 뒤에서 막 칼이 막 등에서 등떼기로 막 들어오는데 하아 하아 흫 안대로는 안 돼 이건 한판 더 해야돼 응당 한판 더 해야돼 잠깐 나 바나나 우유 갖고 올게 아 맥홀로 힘써야겠다 아멘 아멘